이 시회도 하신 송제림형 고무님께서 쉐인의 영화 주제목과 또 다른 한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로우랜드 악기고, 이것이 전자색스폰이기도 합니다. 연주할 공업으로 영국 민혁 애니에이 로리하고 접속곡으로 지난 세기 아갓라트가 주연되어 공연의 길을 찾던 스윤의 주제가 마찬 소원에서 불러보겠습니다. 귀엽게 들어봐 주십시오. 귀엽게 들어봐 주십시오. 귀엽게 들어봐 주십시오. 귀엽게 들어봐 주십시오. »년만 club« 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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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앙코르를 받아서 질레꽃을 받습니다. 앙코르를 받아서 질레꽃을 받아서 질레꽃을 받습니다. 앙코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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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앙코르를 받아서 질레꽃을 받습니다. 앙코르를 받습니다.